글로벌 인터넷 검색 서비스 업체 구글에서 명상 열풍을 일으킨 명상 전문가 차드맹탄이 한국 불자를 만나기 위해 방한했습니다. 차드맹탄은 15일 명상 포럼 강연에 앞서 경기도 양주에 있는 육지장사를 찾아 템플스테이를 체험했습니다. 장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글의 명상 프로그램 개발자 차드맹탄이 11일 경기도 양주 육지장사 템플스테이에 참여했습니다. 수련복으로 갈아입은 차드맹탄은 대웅전에서 부처님께 3배의 예를 올린 뒤 함께 온 수련생들과 반야심경을 봉독했습니다. 육지장사 주지 지원스님은 한국의 불자들을 만나기 위해 방한한 차드맹탄 씨를 환영하며 한국의 선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차드맹탄은 템플스테이 첫날 강연을 통해 자신이 명상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마음 안정의 기본이 되는 지혜와 자비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육지장사 템플스테이에 참석한 불자들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풀어낸 차드맹탄의 명상수행법을 배우며 교감했습니다. 육지장사 템플스테이로 국내 일정을 시작한 차드맹탄은 오는 15일 2시 조계종 국제회의장에서 국제 명상 트렌드 강의와 간담회를 같은 날 오후 5시 30분 종로 나인트리 컨벤션에서 명상 포럼을 진행합니다. BTN 뉴스 장수정입니다.